자, 자민이 읽기 연습입니다. 따라해볼까요? The Clock is the Smart Alarm Clock OK, 다시 읽어보세요. 아, 그, new. OK, 그래서 전체적으로 다시 읽어보세요. New Clock is the Smart Alarm Clock New Clock is the Smart Alarm Clock 좀 느낌을 살려야 될 거 아니에요? 이런 느낌 아닐까요? New Clock is the Smart Alarm Clock 이런 느낌, 읽고 같지 않나요? 네. OK, 그래서? 새로운... 새로운 아홉! 새로운 시계? 알람 시계? Clocky, 제품 이름이죠. Clock이면 시계겠지만 Clock이니까 있는 단어가 아니고 OK, 이름입니다. 마치 갤럭시 아이폰처럼 제품 이름입니다. Clocky 해놓고 Clocky가 뭔지 모를까봐 옆에 설명해놨네요. 똑똑한 알람 시계. OK. 선택할 시계. OK. 그래서 글의 종류가 뭔지 시작부터 알겠는데요? 광고. 광고는 왜 더 타입이 많던냐? OK, 그래서? 그 são 워낙을 Tyler Алarm Clock 안 부르냈아입니다. citation 도 ki eek. VictimはいったISE 글의 종류가 뭔지 모르잖인지는 extraordinary Ord um & pause 잠시만요. 못하니 너의 알람 시계를 너 가끔씩 네 알람 소리 울리는 거 못 들리니... 뭐라고요? 잠시만요 Do you sometimes not hear? Hey, your alarm clock Your alarm clock Do you always wake up late? Wake up? Do you always wake up lat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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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Yeah Okay Are you... Oh, 잠시만요 Usuall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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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You are usually late for school 이런 게 영떠떠듬인데요? 다시 You are... 아이 잠시만요 You are usually late for school 이상하게 읽고 있어요 다시 You are... You are... You are usually... You are usually late for school Are you usually late for schoo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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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What are the three things that you make? 비동사얼 Hey, what are the three things that you make? 4-2 Wake up, 일어나다 Hey, what are you late? Late, 지각 어? 아, 지각하다 지각하다 이게 지각하다면 하다시일 텐데 Do you usually late for school? 아 그렇네, 어떤 시 Late의 뜻이 뭡니까? Late, 지각 그래요? 아닌가? 아, 늦게 오케이 Late에 대해서 단어할 때 알려드렸는데요 어떤 시도 되고 어찌 시도 된다고 했고요 어떤, 늦는, 어찌, 늦게 상용사, 부사 다 됩니다 여기서는 지금 부사로 쓰였고요 어찌 일어나니, 늦게 일어나니 여기 어찌 시고요 여기는 어떤 시니까 이 어떤 시를 가지고 지각하는 늦는을 지각한다 라고 하다시처럼 틀리니까 여기는 비동사가 필요한 문장이고요 그래서 어디 어디에 지각하다 라는 표현을 Be late for 라고 외우라 했습니다 네 중학교 1학년이면 꼭 알고 있어야 할 표현입니다 어디 어디에 지각하다 라는 표현 오케이, 그다음 그럼 너는 클라키가 필요하다 그럼 너는 클라키가 필요하다 그럼 너는 클라키가 필요하다 그럼 너는 클라키가 필요하다 오케이, 이거 지우고 뭐 쓴다일까? 어 나는 보통 만약 내가 학교에 가끔 지각한다면 응? 아 듣지 못한다면 못하고 왜 이렇게 길어요 안고 그리고 내가 보통 학교에 지각한다 응? 응? 네가 가끔 너의 알람 소리를 듣지 못하고 항상 늦게 일어나고 그리고 보통 학교에 지각한다면 대신에 괜히 왔네요 예지우고 뭐 쓸 수 있다 너는 우리의 알람 소리가 필요하다 아니면 우리의 알람 소리가 필요하다 너가 항상 알고 있어야 할 거야 너는 우리의 알람 소리가 필요하다 너는 이렇게 만들어야 할 거야 너가 안 이렇게 하기 위해 그리고 너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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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만약에 너는 여기가 1불로 일어나면 항상 아침에 일어나면 너는 보통 학교에서 일어나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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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알겠습니까? 네 뭐 대신 왔다고요? 잠시만요 If... You... Sometimes... What's wrong? Sometimes... Sometimes... Not... Here... Your... Alla clock You... 그게 일어나고 You always... Wake up... Wake up... Wake up... Wake up... Late... And... You are usually... late for school You need clock key Hey, if you sometimes not hear your alarm clock You always wake up late, and you are usually late for school You need clock key Bravo If you sometimes not hear your alarm clock You always wake up late, and you are usually late for school, you need Klocki 을 뭐로 바꿔놨냐 대단해 그러면 너는 Klocki와 필요해 됐습니까? 도대체 Klocki는 어떤 녀석이길래 알람 시계 못 듣는 일도 일어나지 않게 하고 항상 늦게 일어나는 일도 안 생기게 하고 그 다음에 보통 학교에 지각하는 일도 안 생기게 하는지 보겠습니다 됐습니까? 네 Klocki makes a loud noise in the morning Klocki makes a loud noise in the morning loud noise Klocki makes a loud noise Klocki makes a loud noise fuckin 을 아침에 So in the morning 話 All loud noise 6 organize 어떻게 어떻게? 그랬더니 시끄러운 소음을 어떻게 만드니? 그랬더니 시끄러운 소음을 이릅니까? 여섯 가지 질문 중에 클라키가 그것을 만드는 거 아니야? 여섯 가지 질문 중에 그것은 여섯 가지 질문 중에 클라키가 아침에 그걸 만드니? 예 무엇이요? 그러면 이렇게 궁금하면 클라키가 아침에 뭐하니가 되겠네요 클라키가 아침에 뭐하니? 이 시끄러운 소음을 만듭니다 이름납 듣고 싶습니다 그러면 뭐라고 물어보면 될까요? 클라키 뭐하니? 안 들었네요 클라키 뭐하니? 뭐하니? 무엇은 뭐하시고 하다는 뭐해요? 그걸 가지고 클라키 뭐하니 만들 수 있을 것 같은데요 뭐하니? 뭐하니? What do you do지 뭔 소리 합니까? 너는 뭐하니? 너는 뭐하는 중이니? What are you doing? 뭐하는 중인지 물었으니까 하다를 하는 중인 만들어서 써야 되고요 뭐하니? 뭐하니 할 때는 what 하고 do를 쓰면 되는데 클라키 안만 길어봤자 뭐해요? It 그래서 여기에 이 표현 누가 다 만드는 세 가지 방법 중에서 뭡니까? 하다시 도즈 그러니까 what does 클라키 두 하면 클라키 뭐하는지 묻는 거겠네요 예 알습니까? 네 그래서 클라키 아침에 뭐하니? What does 클라키 두 in the morning? What does 클라키 두 in the morning? 했더니 대답이 클라키 매이 쓰 어 라운드 노이즈 라운드 노이즈 in the morning What does 클라키 두 in the morning? What does 클라키 두 in the morning? What does 클라키 두 in the morning What does 클라키 두 in the morning? What does 클라키 두 in the morning? 클라키 매이 쓰 라운드 노이즈 라운드 노이즈 라운드가 아니고 둥근 둥근 소음처럼 들립니다 라운드 노이즈 라우드 노이즈 What does 클라키 두 in the morning? 클라키 멱스 라운드 노이즈 일단 시끄러우니까 뭐 할 일 없겠다? 못 들리지? Not here your alarm clock 할 일 없겠다 그니까? 네 오케이 그 다음 계속해서 단어하고 나서 우리 이렇게 연습하는 거죠? 네 여기가? 클라키는 바퀴드를 가지고 있다 윌스 여섯 가지 질문 중에 해 무엇? 오케이 이래다 듣고 싶으면 뭐라고 묻겠어 클라키는 무엇을 가지고 있니? 오케이 영어 표현 What does 클라키 have? 뭐? 잠시만 have 오케이 그래서 뭐라고 물어봤더니 What does 클라키 have? 뭐라고 물어봤더니 클라키 has wheels? wheels 오케이 What does 클라키 have? What does 클라키 have? What does 클라키 have? What does 클라키 have? 클라키 has wheels 클라키 has wheels 오케이 묶어 답하기 What does 클라키 have? What does 클라키 have? 클라키 has wheels 누가 나 만드는 세 가지 방법 중에 하나 다시 도와주세요 오케이 뭘 갖고 있냐 바퀴 어? 알람 시계인 것 같은데 바퀴가 달려있네 왜 달려있을까? 와 신기하다 오케이 그래서 So it will move all around the room Even under the bed So it will move all around the room So it will move all around the room Even under the bed Even under the bed 네 우리 우리 그 잠시만요 그래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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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침대 밑에까지 침대 밑에까지 제로 그래서 6 가지 질문 중에 어디? 침대 밑에 dod something 여섯 가지 질문 중에 어디? 그다음에 양 지우고 뭐 써도 돼요? 바퀴가 달려있어 어 크라키는 바퀴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있어서 있기때문에 같은 내용이구요. 오케이 그러면 얘 지우고 Because Clock has 잠시만요. Wills Wills W소리 H소리 안나고 U 옆가위 소리 U에다가 E가 내는 E Wills Because Clock has Wills It will move around the room Even under the bed Because Clock has Wills It will move around the room Even under the bed 여기 무비가 어디있습니까? 무비 뭐라고요? Because Clock Because Clock has Wills It will move around the room Even until the bed Even under the bed Even under the bed Even under the bed 뭐뭄 밑인데 뭐뭄까지라고 하면 어떡합니까? 그러게요 네 그러니까 네 오케이 오케이 그래서 이 대답 듣고 싶어 여섯 가지 질문 중에 어디 그래서 뭐라고 물어보면 되겠다 어 그 그것은 어디를 돌아다닐 것입니까? 네 플라키는 어디로 돌아다니는 건데요? 여덟 영어 표현 잠시만요 여덟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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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언제랑 어디가 갑자기 헷갈려요 아 Where Where will it move? Where will it move? Where will it move? It will move all around the room, even under the bag Where will it move? Where will it move? 잠시만요 It will move all around the room, even under the bag 가방? 아, 배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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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케이, 그래서 선생님, 저 이거 혹시요? 응? 어? 너 보강은 안니? 아, 아니구나 아닌데? 잠깐만 네 아아 이럴수가 넌 뽑아놨구나 난 뽑아놨는데 잠깐만 기다리세요 선생님 저 프린터 거 보고 전달 자, 여기 있다 자, 그래서 계속 계속 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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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그러면 안녕? 그런 다음 그것은 만들 것이다 소음을 다시 그런 다음 그것은 또다시 시끄러운 소리를 낼 거야 됐습니까? 이번에 대는 그런 다음이죠? 네 이거 지우고 뭐 쓸까? 그것이 온방을 돌아다닌다 심지어 네 침대 밑으로 들어간다 또 시끄러운 소리를 낼 거야 이거 지우고 다음? 아 After it moves all around the room, it will make a noise again 되네 여러 가지 뜻 중에서 됐습니까? 만약 뭐 뭐 한다면이면 if blah blah로 바꿔 쓸 수 있고 그런 다음이면 after blah blah로 바꿔 쓸 수 있습니다 음 됐습니까? 네 그럼 계속해서 클락이 will never stop until you get out of the bag find it and then turn it off 클락이 will never stop 클락이 will never stop until you get out of the bag 잠시만요 잠시만요 until you get out of the bag find it and then turn it off find it and then turn it off and then turn it off okay let's go 클락이는 절대로 멈추지 않을 것이다 클락이는 절대로 멈추지 않을 것이다 침대 밖으로 나갈 때까지 침대 밖으로 나갈 때까지 침대 밖으로 나갈 때까지 그것을 찾은 다음이 뭔나 찾았을 때까지 아 여기 그리고 그리고 그 다음 그것을 꺼라 그 때까지 여기에 있는 누가다 는 until 한테 다 걸린 겁니다 여기 생명동간은 뭡니까? unti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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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you find it find it and then until you turn it off turn it off 이렇게 하면 누가다 오 누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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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얘 뭐 쏙쏙쏙 압재비씨? 아니 압재비씨라고 그러려고 했잖아 아니요 오케이 요것만 읽고 뜻 you you get out off the bed 의 뜻은 네가 침대 밖으로 나간다 나간다 근데 얘 때문에 나갈 때까지 you find it 의 뜻은 네가 그것을 찾는다 인데 찾을 때까지 you turn it up 네가 그것을 끈다 인데 끌 때까지 옆에 온틀이 있겠지 네가 침대 밖으로 나와서 그것을 찾고 그것을 끌 때까지 절대로 멈추지 않을까 오 됐습니까? 네 오케이 그 다음에 너는 장꾸러기가 넌 장꾸러기가 어 들 수 없다 오케이 뭐라구요 We 클라키 어 You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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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Can't be Can't be 뭐가 있죠? 어 아 클라키 You Can't be a Sleepy head With 클라키 You Can't be Sleepy head You Can't be a Sleepy head 오케이 바이바이 바이바이 왜 그래 한 번 더 가야해 응 그래 좀 바꿔 아 아 안 돼 아